등기 청구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이요. 여러분 등기 청구권을 보시면 등기 청구권이 되어있죠. 보면 어떻게냐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 있으면 매도인이 뭐라고 하죠. 등기를 해주죠. 이것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이렇게. 이것은 의무자고요. 이것은 권리자라고 얘기하죠. 등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등기를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로 한다.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그래서 소송으로 하는 것이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요. 어디에 한다. 여기 뭐죠. 등기소 있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이렇게. 물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존등기라든가 판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은 국가기관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법상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 공법상 권리요. 이것을 절차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 절차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지금 등기 청구권은요. 갑하고 우라고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갑하고 우라고.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법상의 권리다. 그다음에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상, 사법상, 실체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법상, 실체법상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등기 신청이라고 하고 이건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있냐. 등기 청구권은요. 여기서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다음에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이게 채권적인지 물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물권이고 뭐가 채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은 뭐가 있죠. 등기라는 물권은 뭐가 있냐. 등기하는 거. 먼저 물권이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등기하지 않아요. 질권도 등기하는데 그건 권리질권만 등기해요. 중요하잖아요.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만 나와. 그러니까 소유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등기를 청구하죠. 우리는 그것을 물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우리가 매수인이죠. 매수인. 우리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청구하죠. 그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한 상태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아직 아니죠. 등기를 해야지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죠. 여러분 점유취득시효는 현재 20년이 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직 등기에서 안 했죠? 안 했죠.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니까 채권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등기요. 임차권 등기. 우리가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은 채권이니까요. 환매 등기. 환매권이요. 환매 특약의 등기하죠. 이런 것들은 다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물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착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진정 명의 회복 기억나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있죠? 이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채권이요? 물건이요?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건적 청권 이렇게 해요. 현재 소유자 그래서 물건적 청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됐나요?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요. 피담보 채권.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에서요. 물건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요. 소멸하면 저당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저당권 소멸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당권등기를 뭘 해야죠? 말소로 해야 되겠죠? 말소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저당권등기에 말소청구를 누가 한다? 누가 주로 누가 한다? 소유자가죠. 소유자가 말소청구하죠. 소유자는 뭐죠?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적 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자가니까 소유권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랑 물건. 무효치소 해제랑 물건. 무효치소 해제. 자요. 갑하고 의라고요. 여기서 2월 1일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을한테요. 3월 1일날 등기를 해요. 우리 소유자가 돼. 의리 소유자요. 3월 1일날 등기하면. 그런데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4월 1일날 있죠. 4월 1일날 계약을 해제하죠. 무효치소 해제. 치손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냐? 2월 1일부터. 이것을 소고비라고 해.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럼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새해제하니까 2월 1일부터 무효죠. 그런데 등기는 언제 돼 있죠? 3월 1일날 돼 있잖아요. 3월 1일날 된 등기는 유효에요? 무효에요? 당연히 무효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의리는요. 당연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고 그랬죠? 매도인에게.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그럼 우리가 등기는 누구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등기는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죠. 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이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말소? 누가 말소한다? 갑이. 갑이 말소를 해야 등기를 말소해야 돼. 등기가 갑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갑이 말소를 하죠.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방해 배제청구죠. 방해 배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호 관련 걸려요? 안 걸리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호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호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호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호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야죠 읽으면서 이것이 물권자가 하는 것인지 채권자가 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민법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물권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자 221번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권리자가 누구한테? 의무자에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어떤 권리다? 실체법 우리 민법을 뭐라고 한다? 사법상이고 실체법이죠? 실체법상이 권리고 이 절차법상은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이요 이것은 절차법상이 권리죠 그 다음에 매매, 매매, 매매 봐봐 매매라고 하면 매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라고 하면 미수인이죠? 그럼 미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미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가서 이것 좀 옮기라고 해요 자 여러분 매매되어 있죠? 매매되어 있으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매매는 아직 이러면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매매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만약에 소유자가 되면 물건인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10년인데 이것은 약간 지우면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갑하고 있죠 갑하고 의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런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 잔금 잔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의뢰한 사람한테 뭐를 한다?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는 아직 안 했어 등기는 등기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가 뭐냐면 물건을 인도만 해요 인도 인도 그럼 이 사람은 등기가 아직 없죠? 등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의뢰한 사람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청구권을 아까 뭐라고 했죠? 물건이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요 몇 년의 소멸시효예요? 10년의 소멸시효 아까 말했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그래서 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인도받아 인도 인도받아 뭐라 한다? 점유하죠 점유 그래서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 의뢰한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넘겨 받았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뢰가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란 말이죠 이 채권은 뭐냐? 소멸시효에 걸려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점유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해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10년 안에 잔금 주고 10년 안에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의뢰 등기하지 않고 다시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또 인도를 했어요 인도 인도를 했는데 이 병도 또 미등기죠? 왜냐고 의뢰 미등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뢰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처분 이 처분한 것을 우리는 몇 년부터 10년이야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10년 소멸시효는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 아니에요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잖아요 인도받아 점유하면 점유가 상실이 아니고 점유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뭐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뢰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만약에 의뢰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보면 의뢰 병한테 처분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갑한테 등기를 넘겨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의뢰 인도 받았다 인도 인도 받아서 있다?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죠 10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해서 의뢰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병한테 등기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의뢰 병한테 처분하는 것은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점유 상실이 아니고 처분해도 여전히 점유로 뭐한 걸로 본다?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너가 왜 집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왜 등기를 안 했니? 그 말은 너는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랑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고가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뢰 자기가 넘겨받아가지고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넘겨받아가지고 병한테 팔았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행사한 것이에요? 행사한 거죠 내 걸 팔았다는 것은 그래서요 권리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보시면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는 아직 이 사람 소유자가니까 채권적이죠? 채권적은 10년의 소멸시효 권리죠? 그런데 써요 거기다가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한 경우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한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죠? 안 한다? 그게 바로 밑에 다 나와 3번 4번에서 3번은 뭐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인도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점유 계속 이렇게 인도받았다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 계속 이렇게 점유를 뭐라고 한다? 계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 계속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렇게 4번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봐봐 인도받았다는 말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타인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승계했죠? 이 말은 뭔가? 처분이죠 처분 아까 말했죠 처분은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4번이 틀렸죠? 점유 계속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이런 봐봐 가등기에서 본득기 청구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러면 지금부터 가등기하고 본득기를 잠깐 설명을 해요 작년에 시험이 났기 때문에 올해 30일이 났기 때문에요 1번에 이렇게 갑이에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10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으로 1억을 받고요 중도금으로 3억을 받고요 잔금으로 6억을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어요 지금 얼마가 넘어갔냐? 을에서 갑으로 4억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4억 받고 갑이 병한테 계약을 하고 다시 병한테 돈 받고 병한테 등기해져 버리면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요 그것은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요 갑한테 소원의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놈이 돈 가지고 도망갔으면 소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법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갑한테 뭔가를 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요? 이 을이요? 2번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을 가등기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이월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뭐냐면 여기는 순서가 뭐죠? 순서가 3번 여기 4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순위번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위번호 이렇게요 순위번호 알겠죠? 그러면 1번이 더 좋아요? 2번이 더 좋아요? 1번이 더 좋은 거잖아요 1번이 2번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2번이 3번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빠르니까요 그런데요 이 을은 지금 현재 잔금을 주고 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잔금을 안 줬으니까 진짜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본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이 등기를 본등기라고 본등기를 하기 앞서서 미리 찜해놓은 등기 2번을 딱 찜해놓는 거예요 2번을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판단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진짜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2번이 되고 이 사람은 3번이 되니까 누가 더 유리해요? 2번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순위를 찜해놓기 위해서 알겠죠? 하는 것은 바로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 한 상태에서 이제요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아 3월 1일 날 팔아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가등기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소유자가 아니니까 몇 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되죠? 10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요 10년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본등기를 못해요 10년 안에 등기하면 의리 소유자가 되고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의랍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이 원리를 가등기가 되어 있죠? 10년 안에만 등기하면 돼요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여기 봐봐 가등기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10년이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럼 등기를 청구를 못하면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갑이 누구한테 팔았죠? 갑이 누구한테 팔았죠? 이것을 병한테 팔았죠? 아무튼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 그래서 병이요 병이 소유권에게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동산을 지도한 제3자는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222번 봐봐요 여러분 이걸 우리 뭐냐면 봐봐 항상 이러면 여기 실체적 권리가 뭐라고 했죠? 실체 실체는 뭐가 실체라고 그랬죠? 실체는 뭐가 실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밤 다시 한번 보면 되죠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하죠 계약 계약을 하게 되면요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 어른감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기고? 권리가 이렇게 생겨요 권리 이렇게 권리와 의무죠 이것을 우리는 뭐죠?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 그럼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체적 권리는 뭐죠? 소유자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로 누가 포도되어 있다? 등기가 울로되어 있다 이 말 아니요 지금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울로되어 있다 이것을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등기는 뭐가 등기죠 등기? 등기는 뭐가 등기라고 그랬죠? 등기는 현재 현재의 뭐?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공시하는 거죠 현재? 그럼 현재? 현재의 권리가 누구죠? 소유권이죠?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현재의 권리자한테 공시 등기가 있어야 돼 현재 소유자한테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1번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죠 말소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는 거죠 갑이 현재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갑이 을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갑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실제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누구 하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닐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지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요 자 여기 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의 집에다가 갑의 집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 그걸 병이죠?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 제3치득자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산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제3치득자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치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3치득자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돈 갚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갑의 을한테 돈 1억을 갚았어 갚으면 저당권은 자정적으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등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말수해야죠 말수 말수할 때 누가 말수하냐 이 말이죠 여기요 갑이 말수할 수 있고요 병이 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갑이요 저당권이 되어 있는 집을요 집을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 매매를 해서 병한테 팔았죠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죠 병은 현재 누구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병이 말수로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이라고 그래요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갑은요 집을 팔아먹었죠? 팔았으니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갑은? 을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더 이상 소유자는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죠 오늘 계약은 뭐죠? 계약은 채권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은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유자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갑이 말수로 청구하면 뭐라 한다? 여기서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수로 청구하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저당권 가면 또 나와 다시 한번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한 사람 그걸 뭐라 한다? 제3채득자 이 사람은 저당권이 있는 집 여러분 우리 집 사고 팔고 가면 대부분 다 저당권 있는 집 사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뭐라 한다? 매수 임해서 동시에 제3채득자라고 그래요 그럼 집을 팔았으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갑은 소유자는 아닌데 자기가 그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권이라고 그래요 소유자는 더 이상 아니니까 소유자는 집을 산 사람이 소유자고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은 소유자가 등기에 말수로 청구하죠? 소유자가 등기를 말수해달라 그러면 소유자니까 물건이죠? 물건적 청구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말수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 그래서 누가 지금 말수를 해달라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1번 갑이 을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었죠? 이 병을 뭐라 한다? 이퀄 소유자 매수했으니까 이퀄 제3채득자죠 이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제3채득자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면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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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종전 소유자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종전 소유자 이퀄 채권자 종전 소유자니까 현재 소유자는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죠 그래서 갑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죠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옆집은 맨 끝에 써 만약 병이 말소 청구시 만약에 병이 여기 꼭 갑이 말소한다는 말이 아니고 병이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병이 말소를 청구하면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채권적 청구 아니요 죄송해요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병은 소유자니까 물건적 청구권 갑은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요 23번 봐봐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 뭐라고요? 인도 동그라미 인도 인도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점유계속 우리가요 매수인이 계약을 하고 물건을 인도받죠 인도 그러면 소멸시오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 소멸시오는 그래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 민도받고 인도받은 자가 인도받은 자가 등기를 청구하죠 현재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채권적 그러면 인도받아 매수했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명가 다 틀렸죠? 문제는 뭐지 옆집을 걷고 소멸시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시오 진행 액션 왜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오는 뭐가 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번은요 점유이처득시오가 줄고요 여러분 점유이처득시오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죠 그래서 맨 끝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임대차죠 임대차는 채권이요 물건이에요? 여러분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채권 뭐라고 되느냐 법조문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차인은 채권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면 그때서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정권인지 알겠죠 무슨 정권? 채권적 청권 222번은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에요 23번 보세요 등기 청구권 1번 값 소유 토지를 임차안을 출고 임차안을 임차안을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퀄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요 민법 621조 가로 여기도 하고 민법 621조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2번 값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했죠 값이 을한테요 값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했죠 매매계약이 뭐가 됐다 합의해제 합의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합의가 뭐가 필요해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해제가 되면 봐봐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하죠 소유권은 무엇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 값에게 복귀하죠 값에게 복귀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값이 소유자죠 값이 등기를 말소하죠 값이 등기를 말소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청구권 물권적 왜요 값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로 돼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3번은요 값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 이렇게 돼있나요 값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또 전매했어 그래서 을은요 값에 대해서 값으로부터 을에게로 등기를 말소 있다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값하고 을하고 기약을 하고요 을이 또 병한테 기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간다 을은요 값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을은요 값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은 무슨 청구권이란다 책관적 청구권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책관적 청구권 이렇게 4번은요 값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때는 값은 을에 대해서 을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말소를 말소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요 값 소유 토지예요 근데요 이 토지가 이 토지가 누구 거다 값의 거죠 그러면 1번 값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되죠 등기가 지금 여기 토지에 대한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예요 값이죠 근데 등기로 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을 앞으로 되어있잖아요 을 앞으로 되어있는데 이 등기를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죠 말소 누가 말소한다 값이 소유자인 값이 말소를 하죠 소유자인 값이 아니 원시체 되니까 값소유라고 되어있잖아요 소유자가 값인데 그럼 우리 봐봐요 등기가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다 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단 말이죠 왜요 등기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값이 소유자죠 값이 소유자니까요 을 앞으로 되어있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물건적이죠 왜 물건적이다 소유자니까 소유자니까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자 5번은요 점유치득시효 또 나왔네요 점유치득시효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총권은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써요 거기다가 점유계속시 점유계속시 소멸시효 진행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가 계속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요 정답 몇 번이죠 4번요 자 24번 보세요 자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등기총권 1번 매매 매매하고 증여를 뭐라고 한다 매매하고 증여를 뭐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었는데 매매 증여 교환은 뭐라고 그래 그 발생 원인이 뭐예요 발생 원인 원인이 뭐죠 원인은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은 법률요건이죠 그럼 법률요건은 뭐라고 한다 법률요건은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계약이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 증여계약 이렇게 자 매매계약이죠 계약 계약에 대한 등기총권이죠 등기총권은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죠 여러분 채권적이라는 말은 누구죠 특정인이 누구한테만 특정인한테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 한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상대권 채권적이니까 여러분 또 나왔네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실체적 권리가 누구죠 소유자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명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를 누가 말소한다 갑이 갑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점유지수 씨 점유지수 씨 봐봐요 20년간 줄고 소유의 의사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금 써놔 그냥 소유의 의사 이걸 자주라고 자주 자주 써놔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자주 다음 주 정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주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 공일하게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하면 동그라미하고 점유하면 동그라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줄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가기를 줄고시고 이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는데 한마디로 보면 여기 이 말하고 똑같아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문제가 점유지수 씨하고 똑같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222번인가요 221번 223번 죄송해요 223번에 5번 봐봐 223번에 5번은 점유지수 씨에 의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의 채권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요 224번은요 아주 빙빙 돌려놨어 뭐라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럼 여기서 이걸 여기까지 점유지수이라고 해 여기까지 이 말을 뭐라 한다 점유지수이라고 해 점유지수이를 풀어놓은 거죠 점유지수는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하지만 채권적은 10년에 소멸시오죠 하지만 점유율을 계속한다 계속 소멸시오는 진행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소멸시오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오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또 나왔네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매수인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예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물에 인도받았어요 인도 인도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오가 진행한다 안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잡았고요 매수인이 인도받아 인도받아 줄 거 써 이퀄 점유 계속 인도받아 이 말은 점유 계속 옆줄 글고 소멸시효 진행 X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점유를 계속하면 그런데 아까 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점유하다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행사한 것이다 행사한 것이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 처분 누구나미 이퀄 점유 계속 이렇게 처분을 점유 계속이라고 했죠 점유 상실이 아니라고 그랬죠 점유 계속 옆줄 글고 소멸시효 진행 X 이렇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진행한다 OX X 이건 점유 상실이 아니다 아니고 뭐다 점유 계속 이므로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상실이 아니니까 진행하지 아니한다 상실이 아니니까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해 되셨죠 그렇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이제 가등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등기 가등기까지는요 잠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가등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